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동놀이까지는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슈가, 뒷모습은 랭광샹시. 열린 계좌의 소장, 국가가 기업에게는 어려움이나 부리지 않던 문제들에 꽉 닫혀져서 문이 열려져 문제가 해결되고 한 큰 회우의 길을 나아가게 한다는 글입니다. 개인도 어려움이 해결된 문이 열리고 아픔과 고통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꽉 막힌 인생이 탄탄대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글이죠.